진강한이 형님 어디이시세요? 저는 덕산이시에요. 아 저는 아니에요. 전 주의 갑니다. 다 준비됐어요? 최한 오동립. 아 좋은 노래에요. 오동립. 오동립. 한. 오동립. 한. 한. 떨어지는 까두 밤에. 그 어디서 들려오나. 그뚜라미는 음성. 고요하게 흐르는 밤의 점막이. 어디서 너만은 싫다고 울었대나. 그 마음처럼. 가을바람 따라서. 너의 마음이. 멀리 멀리. 띄워보내주렴구나. 김성욱씨. 성공. 좋아요. 좋아요. 오동립. 한. 이번엔 다시 애프터스쿨입니다. 이번엔 우리 레이나가. 그래요. 멈춰 준비해 주실게요. 감사합니다. 롤레 돌려. 주세요. 멈춰요. 멈춰요. 티아라 롤리폴링. 다신 걸그룹이에요. 꿀벌 몸추네요. 어디까지 만나. 또 어디 숨었나. 맘에 들어 왔나. 랄랄랄랄라. 옆으로 가고 싶지만. 용기가 안 나서. 가슴이 떨려와. 난 몰라. 또 난 몰라. 미치겠어. 널 놓치기 싫어. 너에게로. 점점 다가갈래. 점점 내 앞에서. 떠날 수 없게. 롤리폴리. 롤리 롤리폴리. 날 밀어내도 난. 다신 내게로 다가가서. 롤리 롤리폴리. 넌 안 보일 거야. 너에게 나를 보여줄 거야. 에프터스쿨. 수정아. 아 신난다. 아 옛날 생각나네요. 아 우리 옛날 생각나네요. 가은이랑 우리 이 형이 이 춤을 모르지. 예예. 롤리폴리 때만 이렇게 저희. 삼촌 때는 이 노래가 굉장히 이런 춤이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아유 되게 친절한 것 같다. 자 롤레 돌리겠습니다. 롤레 돌려. 주세요. 멈춰. 파이디 지니. 이야 지니. 최영환 씨는 충분히 하고도 남죠. 아 댄스 가네요 댄스. 나오네요.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둘 셋 넷 지니. 아 지니. 푸. 연예인. 그렇지. 가지. 최영환 씨는 충분히 하고. 감사합니다. 방금 가사. 그 사이사 많이date. 화이팅. 나를 사랑한다고 해줘 넌 나의 전부야 그건 너의 오해야 날 믿어주길 바래 이 시간이 가위가위 나가기 전에 내게 용기를 내었어 돌아와줘 나의 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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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하기 전에 I wanna be a mystery I wanna be a mystery 최영환! 아 거의 최영환은 프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잘합니다 잘합니다 연기를 하는 연기자이기 때문에 노래할 때 그 감정입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이제 애프터스쿨입니다 멈춰주세요